안녕하세요 정가장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탈이 엄청 많이 쪘습니다. 걱정됩니다. 그건 그렇구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9월에 마지막 날이죠. 전국에 시설물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 더불어서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간추리면은 시설물 관리 중에서도 또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뭐 말일날 월급날도 있고 10일 월급날 또 뭐 25일 월급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30일 날이 월급날이죠. 그래서 오늘 월급 받아서 모듬회 광어 우럭 또 뭐하나 같이 넣어 가지고요. 또맥 간만에 해서 제가 집에서 얼음 요렇게 딱 시원하게 해서 깍두기는 제가 담근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